1. 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교회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에 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요양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을 위한 인생 메시지 13번째 말씀으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약한 3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배워왔습니다 절기는 무엇입니까? 절기는 인류의 역사를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절기 안에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그 절기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절기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절기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맞출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추기 시작할 때 내 삶이 그저 의미 없는 그런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카이로스적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이벤트가 일어나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기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것보다 조금 더 하나 더 나가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혹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일매일 우리가 삶을 우리의 삶에서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것은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큰 계획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운행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매일매일의 나의 삶 가운데 놓아야 할 기초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제 코로나 시간을 거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을 지나면서 아마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하는 시간들이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예배가 잘 되셨습니까? 또 혼자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되었습니까?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아마 잘 되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그런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놓여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매일매일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놓아야 할 기초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 생활이 여러 측면들이 있죠 신교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선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면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것은 예배 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초를 바르게 놓을 수 있는지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저는 그것을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심령에 빛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먹은 말씀 또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놓아야 할 기초 바로 예배의 가장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집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굳이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이 삶의 현장이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곳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그리고 바로 지금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실상은 어떠하죠? 실상은 하나님 앞에 잘 나가지 못하고 또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실상이다 이것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 23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큰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장 넘어서 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이 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그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놓아야 할 바른 기초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9절은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성막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예배와 관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어떤 곳이죠? 성막 혹은 성전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 성막의 기능 혹은 성전의 기능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입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막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한번 구조를 생각해 보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막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크게 봤을 때의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는 금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불을 밝히는 그런 촛대입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떡을 놓을 수 있는 떡상 혹은 진설병 진설병 상 그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그보다 앞으로 조금 더 가면 분양단이라고 하는 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분양단은 법괴와 가장 가까이에 놓여져 있는데요 법괴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양단은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괴 혹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괴는 너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휘장으로 가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단 한 차례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얼핏 봐서는 이 구조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 성막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첫 번째로 등잔불을 관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막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 안에는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인 조명들이 당시 없었기 때문에 창문이 없으면 빛이 들어올 수 없었겠죠 때문에 그 성막 안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것이 바로 이 등대였습니다 이 금초대만이 성막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이 금초대가 꺼지지 않도록 해라 계속해서 가장 순전한 감남류 올리브 기름이죠 가장 순전한 감남류를 계속 붓고 그리고 또 그 심지가 혹은 사그러지지 않도록 계속 그 심지를 다듬어서 불이 계속해서 성막 안에서 타오를 수 있도록 해라 성막을 계속 비추도록 밝히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늘 어두워지지 않도록 빛을 밝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참 근심거리가 많아집니다 전쟁의 소식들 또 경제가 곤두박질신다는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그런 사건, 사고에 대한 이야기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면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는 근심으로 우리의 심령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 염려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거리 등 이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등잔불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라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는 것을 또 그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알고 인식하고 그분과 계속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만이 우리의 마음이 다른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지 않도록 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말씀하시고 대화하시고 또 우리에게 조언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은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분께서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상의하고 여쭙고 대화하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제사상들이 그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는 조심스럽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또 그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꺼지지 않도록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조심스럽게 여쭙고 또 상의하면서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배를 놓는 가장 기초 우리의 삶의 기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배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혹은 그런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속히 회개해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 먼저 우리의 삶에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너진 나의 예배 생활을 회복하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등잔대 맞은 편에는 떡상이라고 하는 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떡상 위에는 떡이 놓여져 있죠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새로운 그 떡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 그 떡은 다시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대표해서 그것을 먹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이 무엇일까요? 이건 오늘날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혹은 매주마다 여러분들 수출석하시는 교회 안에서 또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비바람 치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굉장히 험악한 곳이에요 자칫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지쳐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무기력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제때제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없으십니까? 살아가는데 괜히 마음이 공허하고 또 허기지고 뭔가 좀 비어있는 것 같고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재미있는 것 이런 걸 다 해보는데 그런데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 이런 거 혹시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원인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고픈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오 뭐라고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왜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줄이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줄이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삶의 먼지 활력이 없고 또 생기를 잃어버리고 축축 처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여러분들 혹시 잊지 않으셨습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도단하고 다시 생기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활력이 회복되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육신이 밥을 먹지 않으면 기운을 잃어버리는 것과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고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힘을 잃어버리고 또 방향을 잃어버리고 뭔가 공허함과 허전함을 느낀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나의 예배 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말씀을 먹는 습관을 키워야 된다고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분양단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순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는 빛을 밝히는 등잔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분양단이 있는데 그 분양단 바로 앞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괴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정해진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될 때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뭘 말합니까?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며 또 그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깨달아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될 때는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어떤 소원풀이 혹은 그냥 한풀이 혹은 우리의 삶의 그냥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어떤 푸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 뜻만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제사장으로서 내가 그것을 간구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에이전트로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대표하여서 선포하고 간구하며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기도하죠? 그냥 우리의 한풀이 합니다 훈염합니다 우리의 생활의 어려움들 혹은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들 종종 이렇게 우리의 시간들을 기도의 시간들을 채울 때가 있죠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종종 말씀을 읽고 끝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걸 갖고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해 주십시오 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의 끝입니다 그것까지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어떻게 우리가 무너진 나의 삶을 또 무너진 나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요? 나의 등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또 매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의 심령의 등불을 관리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두워지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염려로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빛으로 다시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밝아진 마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조명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게시해 주셨다면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단 가운데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지 앞에서 하나님 이 뜻이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 이 사회와 민족과 열방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삶의 무너진 예배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예배하면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취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